흰 셔츠 입은 남자가 이렇게 멋있는 친구야 나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정신아 너도 흰 셔츠야 나랑 좀 약간 아기 느낌, 아동 느낌이잖아 그리고 이 팔을 좀 무심히 이렇게 걷어줘야 돼 아니야 신경 써서 걷은 거야 그 셔츠 사이로 보이는 그 어? 그 셔츠 사이로 보이는 그 어? 어 뭐야? 안녕하세요 웨이 웨이 어 왜 왔어? 어 서현이 짧은 시간을 입었네 셔츠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응원하러 왔어요 아 그래? 도시락 사왔습니다 도시락? 도시락을 사왔다고? 기대는 하지 마세요 배고파는데 방송만 이래, 방송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또 오랜만에 들어요 물론 기대는 안 해 방송이지만 도시락을 싸운 것 자체가 진짜 고맙다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앉아 여기 앉아 의자는 없어 이거 드세요 이거 별로 아닌데 아 나와 아니야 여인들이 합해했다는 아 과일을 만들었어? 과일을 만들었어요 유부초밥 유부초밥 좋아하신다고 하죠 야 기대되는데? 와 야 도시락 이런걸 되게 안 좋아 도시락은 손으로 먹어야 돼 아 왜 그래? 아 먹어도 되는 거야? 다 먹지 않아 도시락은?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음 음 아 역시 매워 아 유부초밥을 올려 먹어야 돼 매워 아 와 나는 어떡해 아 유부초밥이 맵다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매웠네 아 아 아 뭐야 아 아 아니 잠깐만 엄청 딴 것 같아 와 와 아 아 아 아 매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아니 잠깐만 엄청 딴 것 같아 와 아 아 아 아 아 옷이라고 예쁘게 싸가는 게 아니니까 뭐 좀 재밌는 것 좀 할래? 뭐 할까 어 어 펩사이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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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매워 매워 힘내세요 아침 게 Philippines 마지막으로 이제 소금유부초밥 켩사이싱 설탕 이거 너무 예쁜 무엇인데 화이팅 화이팅 오늘 써봤어요 스페셜 유부초밥이 3개가 있는데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еро armas 하나는 소금 ana amet Sommer 나란 내 설탕! 야 나 몰랐어! 괜찮나요 설탕? 괜찮나요? 응! 응! 그게 방송이라서 말도 못하고 거지? 아... 그럼 잘 먹을게 근데 이건 괜찮겠지 진짜 어쩐 일로 도시락을 해줬어? 캡사이신 먹이려고 오래 갈 거 잤대, 캡사이신 잘 먹었어 근데 진짜 다 먹고 싶다 도시락을 감고 썼대 진짜 언제 이렇게 여자한테 도시락을 받아보겠어 맛있었어요? 아우 완전 맛있지 다행이다 한 명 또 오지? 그래야 네 명, 네 명 딱 맞아서 또 하잖아 미팅이냐? 민영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해 응 여자가 필요해 아... 좀 힘이 됐으면 좋겠어 맞아 근데... 이걸 하는 계기가 뭐야? 콘서트 끝나고 준이랑 모여가지고 얘기하다가 힘을 주사해서 몇 명 쪼개가지고 또 엠플라잉한테 가고 홍기상도 아니면 촬영장도 가고 너희 가입에 져서 온 거야? 아... 아니야x3 아... 아 대박! 이러면서 하필 C&M 장난이야 장난 아니야 근데 이호회가 없었으면 어두침침했을 거야 지금 되게 삭막했어 계속 말하잖아 너희가 우리 인생의 미래라고 미래의 선택이 돼 왜요... 기둥이 되게VA 왜 웃지?